아 케이님이 하..하시..하자고 하셨어요? 오케이! 룩캐전! 아 이러면은 또 킹오브도 존노잼게임에서 개꿀잼게임이 되지 케이님이..이 아니죠 이거? 케이님이 저렇게 뒤에다가 저런 숫자를 붙이지는 않을텐데 방송도 타야..하..하기 때문에? 자..쇼하지마..디셔 하..뭐라 하시나 보자 진짜 관종애들 많다 준비 완료 박아서 혼자 컴퓨터랑 뜨고 있네 병신..병신인가? 방해하지마..디진다 진짜 저기 또 들어갔다 누구 진짜 왜 재밌을까? 저렇게 하면? 어차피 안해줄거 아는데 왜 저런거지? 안 되나 보네 오케이 됐다 자.. 10선 갑니다 내가 실력이 없던 금명한 차이를 느껴보겠어요 아..너무나..너무나 다 까다로운 캐릭터야 아..황금..황금색 야시라 나 너무 무서워 아..상성이 어떻게 저..어참 저렇게 다 좋아? 첫판부터 진지필? 아니.. 케인님이 렐라님보다 잘해요 제가 봤는데 아..이거.. 아이고 이봐 더 잘한다니까? 빈틈이 없잖아 지금 일단 오케이 빈틈 찾았구요 아우.. 아우..샛.. 아우..샛.. 하..잠.. 미 conex이 둘다 캠님 더 잘하죠 렐라 님보다 확실해 내가 딱 떠오면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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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크리스 실수가 많아가지고 이기 잡고 나갖고 오우 눈치를 다 쳐 그리고 어떻게 눈치를 이렇게 잘 쳐지? 혹시 짬밥인가? 오우 와 진짜 잘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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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꼬여야겠는걸? 생각보다 더 잘하는데 야 집중해야돼 당신하면 안되 와 이것도 칼태빙인데? 와우 이거 크리스가 계속 철수가 나와가지고 크리스를 앞으로 둬야겠어 이렇게? 어? 진짜 잘하는데? 이게 안나가가 아 아니 다른 사람한테 막 지는거는 내가 인정을 안하는데 지금은 케이님이 나보다 잘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이거는? 저도 인정할거네요 지금은 케이님이 나보다 잘해 실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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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지금 근데 지금은 킨님이 더 잘하는거 같아서 내가 크리스 값을 찾으면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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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근데 나 크리스인데 룰가 먼저 하네 수령이 그리고 늦었어 저번보다 오케이 이 요리를 처음으로 하잖아 크리스 감찾을 때까지는 1피로 놔야되고 요리 어깨 이게 안나가 지금 내가 그 콤보를 못써가지구 저거 나가면 내가 잃꺼같아 왜 신대 부대 싸이가 안나가냐구요? 제가 키워브를 안하니까 그렇죠 지금 낙업 타이밍도 잘 기억이 안나 낙업도 지금 못치고 있어요 지금 낙업 타이밍은 잘 기억이 안나가 젤라한테는 저도 불쌍하나 제발 못잠이 헌신이 있기만 제발 제발 불쌍한 면은 이시여져 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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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시로 와 죽었.. 오.. 저 삥 나셨다 삥 안 났으면 내가 잡겠다 이거 기가 너무 많아갖고 잡기 위주로 가야되는데 아 뭐야 왜 안맞아 어 될 수 없다 나에게 이거밖에 없겠어 혹시 잘못 걸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요것도 실력이니깐 어 내가 얼마냐면 이렇게 야비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케인님이 좀 잘하셔 오케이 나이스 따로 돌아가야겠어 아 너무 긴장한다 아 긴장할 필요 없는데 내가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이런 방법까지는 안쓰는데 오케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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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ng잠 wife cra인 와옹 이거 처리? 아 이건 에너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우 2득이죠, 이렇게 같이 기원하면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많이 들었다 오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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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 레디, GO! 크리스를 다섯판 안에 삑사리 안 나게 해야 돼 크리스마스 잠시만요 흐흫이C 이거 어떻게 먼저야 이거 어? 아 미치겠다 어 음 갑자기 야시로가 너무 잘해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크리스가 지금 제 약점이에요 지금 크리스가 안하라고 하면은 진짜 약해져갖고 다 이게 안 돼 아 타이밍이 중요한 애라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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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게 자꾸만 대가선으로 가진다그러나?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높아져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고있어 지금 색상이 달라졌어 오 바로 쳐버리지 리자 최대로 올린거에요 그래도 안얼려져 리자 최대에요 이게 색상이 그냥 높아 아 진짜 미치겠네 납법 그냥 안쳐버리기 시간 끌기 좋아요 좋았다 역으로 넘어가기 유료비한테 기본기가 안되네 아! 조졌다 앗! 급한 안나갔어 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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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허허허허허헤 어! 몇대 몇이야? 아깝다 하.. 아깝다 아 근데 구석 압박하니까 의자에 방석같은거 깔까? 한장! 한장! 어흐 어디로 들어오는거야? 아 그냥 짜게 할걸 그냥 들어갔다 막 아 불편해 으흠 오케이 이거 막기 힘들어 지금 점프랑 동시에 들어가자 이거 바로 오케이 바로 잡기 한번 한번 투 으아이씨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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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케이와서 올리니까 나간다 매주 sava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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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크리스 마지막으로 놔도 되겠는데? 겁나 아픈데? 이거 적분야 어떻게 아세요? 적분야 어떻게 아세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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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아 뭐야! 잘못 썼다. 와 씨 잠깐만. 아이구 이거 당했다. 와!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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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우~~~~~ 왜 싸 minha 1, 2, 3, 4, 5, 6, 7, 8, 8, 9, 10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오오오 독사님은 왜 꾸준히 킹오팔 안하세요? 투표 하면은 님들이 안 뽑아주잖아요 2 2 3 4 5 5 5 5 5 5 5 와 5 5 5 5 아 걸렸네 한 5 2 오우 잘 친다 저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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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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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에 너무 약하다 잘한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아우 아잉 아잉 그냥 하자 아잉 아이고 이거 말고 적었었어요 Moscow 오케이 완벽하게 패턴으로 힘들어 부졌는데 이거? 비쥬! 비쥬! 으아아아아아아아! 음... 아 감사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그거 할게요 스토리빔 괜찮아 저게 따라오구나 패턴이 오면 탑 attered 소세가 이건 알았는데 아 아아악! 어떻게 해야되요? 어떻게 해야되요? 와아아! 아아! 저렇게 빼놓는거구나 아이C 아, 졌다 아아악! 요쪽 필사기 돌린다 아아악! 오케이 왔다 오케이 에잇? 안돼! 삑살나라 아이씨 소래가 안됐어 아이씨 소래가 안됐어 소래가 안됐어 아이씨 소래가 안됐어 아이씨 소래 물이 안좋네 아이씨 한팍 남았네 아 쩡방바라면 안죽었어 그래서 네 깔맞춤한거에요 저게 왜 멈췄냐면 이렇게 한다면 손 놓은거야 이겼다 생각했어 제가 모르고 저주해가지고 삑살랐나봐요 삑살나라 이래가지고 자 남쪽으로 아재발 남쪽으로 아 더 많이 넣어야되는데 꿈고를 오케이 엉뎅 사룡 삐잉 아 다 코고린빵 호! 오케에에에에에 뭐고래? 뭐고래? 아, 위에를 어떻게... 오케 Christopher 존재었다 게 조졌다 너무 날뛰었다 짝이야 헤이 아 모르는데 이거 엉 아아아아아~~ 아아 아깝다 여러분 10대3으로 졌어 아.. 수고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케이님 좀 놀렸거든요 오늘은 진짜 놀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진짜 잘해줄 줄 난 생산도 못했어 어? 한글채 보인다고? 유 쏘 매니 성장 형님 유 쏘 매니 성장 서프라이즈 트루 진심입니다 땡큐 서프라이즈 트루 굿 다음 다음 매치 성장 매치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적지만 어떤 게임 내용이 있어서 아임 루즈 어? 정말로 놀랬다잖아 많은 성장 다음 매치 아임 루즈 아임 루즈 아임 루즈 완벽했죠 문장 너 겸손 겸 겸 겸손맨 어 유 유 유 유 해리 아이 킵 윈 아이 킵 아 아이 킵 딱딱하다는게 아냐 딱딱하다는게 아냐 딱딱하다는게 아 여러분 여러분 부심 알겠지만 파이럴 면에서는 10대 3으로 완전 발린건 당연하지만 내용이 있어서 나름 루즈 5 어저 위치 두개 카사 이기는게 계속 바란네 유 아이스 예스 킵 고잉 이쁘 아이 플레이 하스 도нять 다음 매치는 유 유 이쁘 킵 고잉 킹오브 오케이 씨유 베리 굿 매치 윌리 아이 펀 뭔가 VS 렐라 이스 솔직히 낫펀 투데이 매치 이스 투르 펀 저 진짜 재밌었어요 렐라 이즈나 VS 렐라 이즈 투르 낫펀 투데이 매치 이즈 투르 펀 아 이거 너무 그런데 어 3,100 감사 ㅎ 미투 아이 베리 펀 오 오우 감사 케이님 그 말투가 생각났는데? 미투, 아이 베리포 땡큐 아니 아니 오늘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내가 놀리고 싶어야지 놀리는 그게 나오지 억지로 놀리면 그게 안나와요 오늘은 진짜 명승부였어요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굿방송 바이바이 굿방송 ㅋㅋㅋㅋ